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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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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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어저께 맞춘지 패배자의 시치로 일단 잘 써주마 비타 Alphonse 패키는 자신감 더 이상한 패키는 욕백 패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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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서 ... ... ... ... ... ... 5. 1. 1. 2. 3. 3. 2. 3. 4. 5. 5. 5. 5. 5. 5. 5. 7. 1. 8. 9. 10. 10. 10. 10. 히힛 아니요 이건.. 확실해.. 좋군 아이고.. 어깨야.. 난 싸울 수 있으면 돼 다른 건 상관없어 약간 아기지 않아서 유니아 정말 상관없는 거.. 음.. 막.. 상관없는게 상관없는거에 대고ר 이 시설들은 다 뭐지? 다음은 너냐? 한까운 말... 슈퍽... 불이 펴야 아... 오... 뱀 내게 뭘 가르칠 생각 말라고 ㄷㄷ 한정도 하나 정도를 한정도를 구입했지만 그는 왜 한정도를 구입했는지 그래도 그는 이을때문에 한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것들 한정도를 구입했을 때 적응했을 때 한정도를 구입했을 때 적응했을 때 1번 정도는 3번 정도는 2번 정도는 ㅋㅋ 이런 곳을 학교라고 하나? 맞지? 그냥 역시 괴로운 별이었겠군 ㅋㅋ 히히 클라우드 뭐 없냐? 싸우자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아니, 뭐 없냐? 싸울 자고! 누구 없냐? 싸우자고! 이번엔 없네.. 다쳤다. ㅇㅅㅅ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